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수학경영 남해양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죠? 잘 지내고 계신가요? 선생님이 더위를 잘 안 타는 편인데 올여름 너무 더워서 아, 더워! 더워! 이런 말을 입에 이렇게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많이 더운데 공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여름방학이 이제 정말 끝이 나고 있죠. 그치? 벌써 끝났어. 이제 9월이 다가오고 있고요. 9월 학력평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학년, 2학년 친구들 9월 학력평가 대비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나왔습니다. 9월 학평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으셨던 그러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 영상 보시고 나 9월 학평 공부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가셨으면 좋겠고 공부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23년 올해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언제 보는지 그리고 시험 범위도 알려드리고요. 9월 학평 대비에 대한 저의 생각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9월 학평 대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는요. 9월 6일에 봅니다. 9월 6일이니까 9월 초. 제가 한 달 정도 남았다고 했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슬슬 9월 학평이 있으니까 내가 좀 준비를 해봐야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1학년은 이제 도형의 방정식까지가 시험 범위고 2학년은 수원 전체랑 수2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고 하는 첫 번째 단원에서 함수의 극한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시험 범위랑 제가 시험을 언제 보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9월 학평 대비 합시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9월 학평 대비를 하셨으면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학평 대비를 했으면 좋겠는지 지금부터 짧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1학기의 복습을 9평 대비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여름방학 시작할 무렵에 이제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저 1학기 때 거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뭐 중간 기말고사 잘 못 봤고요. 뭐 수학 상 또는 수학 원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복습을 완벽하게 하고 내가 배웠던 김에 그리고 이제 2학기 과정 진도를 나갈까요? 이렇게 물어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아니야 여름방학 너무 짧으니까 2학기 지금 중간고사 시험 잘 봐야 될 거 아니야. 그 부분 지금부터 하자. 수하 진도 나가야 돼. 그리고 수투 나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1학기 때 거의 복습은 9월 학평 대비를 할 때 그 때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이 그 시기인 거예요. 9월 학평 대비를 할 겸 1학기 내용을 복습할 시간이 지금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학기의 복습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9평 대비긴 한데 1학기의 복습이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드릴게. 너희들한테 그냥 1학기 거 복습해. 전의 과정 복습해라고 하면 어떻게 복습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냥 딱 참고서를 펼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을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약간 제안 드리는 거 추천하는 거는 1학기의 복습은 문제풀이로 하시는데요. 모의고사 문제로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3년이니까 22년, 21년, 20년 이렇게 3년치의 9월 전국년학 학력평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기출문제를 다운을 받으시고 욕심이 더 있다. 2019년까지 이렇게 다운 받으셔서 좋습니다. 다운을 받으시면 일단 1년마다 30문제니까 3년치를 받았으면 90문제 욕심부려서 내가 4년치 받았다. 120문제가 확보가 되는 거잖아. 거기 있는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문제를 쭉 그냥 21년도 거 쭉 풀고 22년도 거 쭉 풀고 그게 아니라 거기 있는 문제들을 쫙 모아서 동그라미를 쳐서 2점짜리의 동그라미 2점짜리 먼저 쫙 풀고 4년치 그 다음에 세모 3점짜리 쫙 풀고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4점짜리를 쫙 풀고 이런 순서대로 문제를 푸십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내가 모르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 그 모르는 단원 그 단원과 그 유형 그 유형을 찝어가지고 개념을 보시는 겁니다. 참고서의 개념을 보시고 그 개념에 해당되는 유형이 어떤 게 있었는지 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 단원을 복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멍난 개념만 찾아서 채우는 방식으로 복습을 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부분 내가 잘 안 되는 부분 그 개념 부분을 찾아서 개념 공부하시고 내가 인강을 들어 그 인강 부분의 개념 부분을 찾아서 복습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1학기의 복습을 9평 대비를 목표로 삼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괜찮죠? 두 번째 들어갈게 취약한 단원과 유형에 집중하자예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랑 연장선의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 친구들이 내가 좀 할 수 있는 거 풀 수 있는 거 풀 수 있을 것만 같은 거 내가 조금만 보면 알 것 같은 거 이런 문제들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내가 봤는데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것들 있죠? 그쵸? 그런 문제들에도 도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진짜 취약한 부분이잖아. 제가 이렇게 그냥 예시로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를 것 같은 그런 잘 모르는 그런 단원들을 좀 적어놓은 건데 특히 그리고 이런 곳에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항이 출제가 많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22년, 21년, 20년, 19년까지 욕심을 내가지고 기출문제를 쫙 보시면 알 겁니다.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어떤 단원에서 주로 나오느냐 요런 데서 이제 나오긴 하는데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형의 방정식까지잖아 시험법이가 2차 함수 2차 함수와 방정식 사이의 관계 2차 부동식, 2차 함수, 2차 방정식이 넘나드는 관계 도형의 방정식에서 이제 원이랑 직선 그리고 다른 뭐 2차 함수랑 만나는 관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딱 보고 난이 높은 그런 문제들을 딱 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아 이건 어차피 내가 해도 몰라 요래서 그냥 막 이렇게 제끼는 친구들이 있어. 그렇지만 아직 1학년, 2학년이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 취약한 부분 정말 내가 봐도 도통 모르겠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제끼기 시작하면 이제 3학년이 되었을 때 2학년, 3학년이 되었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그런 애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아져. 그러지 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극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이번 기회에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단원들이 이제 요런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원에서는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뭐 삼각함수 그래프 뭐 이런 것들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어렵긴 하지만 해설강의 해설강의 찾아서 보시고 들어보시고 왜냐하면 기출문제는 해설강의가 다 촬영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해설지 해석하는 것도 그것도 힘들어요. 해설지도 되게 좀 복잡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취약한 단원과 유형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요게 이제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구월학평에서 우리 친구들이 점수를 딱 올려야 되니까요. 전략을 세워서 문제풀이 하자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문제를 풀 때 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3년치를 다운받았을 때 1회 세트씩 이렇게 풀지 말고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2점짜리만 쭉 풀어보고 3점짜리만 풀어보고 4점짜리 나중에 풀어보면서 이렇게 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모르는 부분을 체크하면서 취약한 부분을 다시 찾아서 채우는 이런 공부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시험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가 꼭 맞춰야 되는 부분에서 반드시 점수를 따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문제를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그 문제 하나를 맞췄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쵸? 되게 어려운 문제를 풀었는데 그 문제를 내가 하나 맞춘 건 중요한데 근데 의외로 되게 쉽고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에서 내가 실수에서 틀려버렸어. 그러면 점수상으로는 내가 이 4점짜리를 맞췄지만 그렇게 해서 뭐 3점짜리를 틀려버렸다라고 합시다. 1점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은 노력을 들여서 내가 맞췄지만 이 쉬운 문제에서 틀려버리면 나한테는 이득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점짜리 문항을 완벽하게 그러니까 내가 맞춰야 되는 문제는 정확하게 맞추자 를 일단 첫 번째 목표로 세우세요. 그래서 내가 3점짜리 문항만 다 맞추셔도 3점짜리가 14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42점이 확보가 됩니다. 2점짜리가 3문제 출제되죠? 6점이 확보가 돼요. 그래서 48점 일단 확보하고 그리고 플러스로 4점짜리들 중에서 쉬운 4점짜리들 그러니까 쉽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지만 4점 중에서요. 그런 아이들 조금씩 극복해서 맞추기 시작을 해서 점점점점 세력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에서 반드시 점수를 따게 되고 그거가 안정권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되게 어려운 문제를 내가 풀었어. 쉬운 문제에서 틀리면 소용이 없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실 때도 3점짜리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내는데 내가 몇 분이 걸리는지 그리고 쉬운 4점부터 극복을 하는데 몇 분이 걸리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하시면서 문제를 전략을 세워서 문제를 풀자. 그래서 쉬운 문제부터 풀어나가서 어려운 문제까지 이렇게 가는 순서대로 문제를 풀자. 실전 시험에서도 그렇고 공부를 하실 때도 그렇고 이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9월 학평을 대비할 때 1학기 복습이다. 내가 1학기 복습을 완벽하게 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학평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취약한 부분과 취약한 유형에 좀 집중해서 내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라. 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전략을 세워서 문제풀을 하자. 그러니까 아무 문제나 나한테 닥치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점수별로 2점짜리 기출문제 3점짜리 기출문제 다 확보하고 그 다음 4점짜리를 순서대로 확보하면서 어려운 4점의 문제에 갈수록 해설 강의도 보시고 그 다음 해설지도 이렇게 분석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라고 22년 9월 학평의 수학 등급컷 말씀드려요. 참고입니다. 23년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는 건 지금 저도 몰라요. 근데 한 이 정도 수준의 이제 22년에는 등급컷이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아 내가 어느 정도 점수 확보하면 이 정도까지 등급에 들어올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9월 학평 대비 강좌가 제가 또 촬영해놓은 강좌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기 힘드신 친구들은 저하고 같이 문제풀이 하시면서 공부하셔도 좋고요. 그런 친구들은 9월 학평 대비 강좌에서 만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들은 학평 시험 대비 열심히 하시고 또 학평 꼭 잘 보셨으면 좋겠고 잘 보시고 그리고 해설 강의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9월 전공연학 학력병과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학평 대비하고 시험 보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캐스트 촬영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 그래도 시간을 내서 대비하시고 시험 보시고 시험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는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